오락가락 꾀꼬리는 꾀꼬리 오락가락 왔다갔다 하는 꾀꼬리는 날아다니는 꾀꼬리는 암수 서로 즐거운데 암수 쌍쌍이 즐거운 모습인데 자 여기까지 정리해볼까요? 무슨 얘깁니까? 암수가 함께 즐거운 꾀꼬리 주술관계 따지면 얘도 짤막합니다만 시가 문화, 문화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주술관계 따져서 핵심적인 문장을 끌어내라 그랬죠? 꾀꼬리는 즐거워요 이렇게 되어있죠. 부수적으로 뭐예요? 수식되고 있는 것은 암수가 서로 즐거워요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반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꾀꼬리가 주 대상이고 그 꾀꼬리가 즐겁게 노래하고 있다 암수가 쌍쌍이 즐기고 있다라는 얘기 즉 선경후정이라고 볼 수 있는 선경자연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연사 알겠죠? 죄송합니다. 자 알겠죠? 자 그 다음 염하지도 외로울사 외롭구나 이네몸은 이네몸은 자 이네몸 구체적으로 시적화자가 제시되고 있죠. 그렇죠? 시적화자 나는 이렇게 제시되고 있고요. 네와 함께 돌아갈 거 누구와 함께 돌아가겠느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립적인 의미가 나타나죠. 외롭구나 이네몸 암수 서로 즐겁다. 이 두 개의 구절이 결국은 대립을 이루게 됩니다. 즉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대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정리해보면 임과 헤어져 외로운 나 이네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심리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시적화자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서 이 부분은 자연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자연사와 자연사와 자연사 인간사 사이에 무엇이 나타난 대립 대조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그 대조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화자의 정서 즉 외로움을 어떻게 한다? 강조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가장 두드러진 방법은 크게 보면 자연사 인간사 하는 건 뭔지 알죠? 자연에 관련된 일 인간에 관련된 일 이런 뜻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대조를 통해서 화자의 외로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작품의 큰 틀을 다 얘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표현의 방법을 생각한다면 두 번째로 이거 첫 번째 대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의적이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죠. 우의 뭐예요? 돌려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물론 여기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만 동물을 통해서 돌려서 또 한편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 즉 꾀꼬리를 통해서 얘기한다. 우의적인 수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설명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작품 별로 크게 여러분들이 이것 외에는 크게 주의할 것은 없습니다. 시험에 간간히 나오는 것은 꾀꼬리와 그 다음에 인해모음 사이의 대립적인 상황이라는 것 대조. 그 다음에 꾀꼬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 두 가지 정리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시적화제의 정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시적화제가 드러나 있다. 이 정도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얘도 배경설화가 있어요. 배경설화 한번 같이 정리해 볼까요? 유리왕은 지은이 유리왕은 송신을 왕비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1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에 왕은 두 여자를 개비로 맞이하였는데 우리나라 골천 사람의 딸 화이와 그 다음에 한나라 사람의 딸인 치이였습니다. 이 두 여인은 왕의 사랑을 두고 서로 다투어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왕은 하는 수 없이 양곡의 동서에 두 궁전을 지어 따로 살게 하였죠. 어느 날 왕이 기산으로 사냥을 나가서 이래 7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두 여자가 심하게 다투고 왜요? 우리나라 여자인 우리나라 골천 사람인 화이가 치이에게 너는 외국애가 말이야 미천한 나라애가 말이야 웃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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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을 내니까 이때 치이는 부끄럽고 분하여 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왕이 말을 달려서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치이는 노여워서 돌아오지 않았죠. 그 돌아오는 길에 왕은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었는데 때마침 쌍쌍의 논의는 꾀꼬리를 보고 왕이 느낀 바가 있어서 황조가로서 외로움을 읊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을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놓고 보았을 때 그 유리왕이 민족과 민족 간의 어떤 외교의 어떤 그 힘쓰는 모습 그것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은 역사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할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유리왕이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돌아오는 길에 읊은 노래군 그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고전 작품뿐만 아니라 현대 작품을 공부함에 있어서 자연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어떤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고전에서 왜 설명을 하냐면 고전 작품이 주로 나오기 때문이겠지요. 고전 작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작품에서 뭐가 나왔어요? 깨꼬리가 나왔죠? 그럼 자연과 화자의 정서 많은 작품에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자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일치하는 것 두 번째는 반대되는 것 세 번째는 분위기상 유사한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연이 등장을 했는데 등장한 그 자연이 화자의 정서와 일치하거나 화자의 정서와 반대가 되거나 화자의 정서와 분위기상 유사한 경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지금 방금 공부한 황조가는 어떤 경우죠? 바로 두 번째 대조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 한번 볼까요? 자연과 화자의 정서가 일치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어요. 지금 깨꼬리를. 외로운 나와 같이 깨꼬리도 짝이 없이 슬피 우는구나. 자 그러니까 뜨거득 뜨거득 말을 달리고 돌아오는 길에 외로운 길에 깨꼬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깨꼬리가 혼자 있어요. 그렇죠? 아 너도 짝이 없이 슬프구나. 나도 슬픈데. 결국 이게 바로 뭐냐면 일치하는 경우 감정의 이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외로운 나. 시적 화자가 있죠. 시적 화자의 정서는 뭐죠? 외롭죠. 깨꼬리라는 뭐가 있습니까? 자연물이 있습니다. 깨꼬리도 슬프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정 이입의 완벽한 틀이죠. 화자의 정서가 있고 그 화자의 정서를 어떤 사물이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감정 이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꽤꼬리 녀석은 뭐예요? 짝을 잃었는지 짝을 만나기 기다리면서 기뻐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꽤꼬리라는 사물에다가 내 주관으로 마음대로 이런 감정을 집어넣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말 그대로 감정을 이입 집어넣었다 해서 감정 이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감정 이입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그 사물도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감정이 화자의 정서와 일치해야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나 혹은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런 범주를 좀 넘어선 예를 들어서 이 3번과 같은 경우까지도 혹은 2번과 같은 경우도 심하게는 감정의 입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두번째 우리가 황조가 본 것처럼 자연과 화자의 정서가 반대가 되는 경우 즉 대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외로운 나와 달리 꽤꼬리는 쌍으로 즐겁구나. 어때요. 즐겁구나. 이 녀석도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심리나 혹은 상황. 심리도 될 수 있고 상황도 될 수 있고 나와 대조가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자연과 화자의 정서 분위기가 유사하다. 이건 도대체 뭐냐. 바로 배경으로 쓰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떠나 외로운 날 비만 주룩주룩 내리는구나. 자 무슨 말이냐 하겠죠. 아이 화야 치의하고 싸워가지고 치의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슬퍼서 앉아있는데 비만 주룩주룩 내리네. 내 심사를 더욱더 돕는구나. 이런 얘기죠. 자 이 비라는 녀석은 어 이거 감정의 입 안 되나요. 안 하는 게 감정의 입이라고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만 주룩주룩 내리네. 이 녀석하고 차이를 보세요. 꽤 꼬리는 슬프구나 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감정이 없지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단순히 배경으로 쓰이고 있는. 즉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키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 모두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해서 우리는 무엇이라 할 수 있냐 하면 객관적 상관물이라 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이론에서 개념에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 감정의 입이라는 것이 다른 학자가 제시한 개념이고 이걸 함께 설명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참고서나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선생님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감정의 입은 말 그대로 감정을 그대로 집어넣은 것. 대조는 상황이나 정서가 반대가 되는 것. 배경은 어울리는 배경.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럼 객관적 상관물이란 뭐냐. 객관적인 사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에요. 화자의 정서. 그렇죠. 화자의 정서와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꾀꼬리 객관적인 사물이죠. 그런데 화자의 정서와 상관이 있어서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꾀꼬리. 객관적인 사물입니다. 걔가 슬픈지 기쁜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화자의 정서와 반대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물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런데 화자의 정서가 슬프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을 맺으면서 슬픈 배경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객관적인 사물이 시적 화자에 의해서 시인에 의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 때 화자의 정서와 상관있는 사물로 바뀔 때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죠. 그렇게 보면 감정의 입이나 대조나 배경 이런 모든 것이 객관적 상관물에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은 객관적인 거고 감정의 입은 주관적인 거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떠한 자연물도 어떠한 자연물도 시 속에 들어오면 그것은 주관적으로 바뀌게 되고 시 바깥으로 나가면 그것은 객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학 작품 속에 어떤 사물 특히 시의 어떤 사물이 있는데 그것이 객관적인 의미로서 작용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문학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일단은 깔끔해요. 그런데 이제 수능 문제에서는 이걸 좀 헷갈려서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건 수능 문제 풀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 여기다 참고적으로 한마디만 더 한다면 감정이입의 범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넓게 보고 있다. 사람들은. 선생님 생각은 좀 못마땅하지만 넓게 보고 있다. 그러나 개념은 이렇게 잡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은 뭐예요. 모두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정이입이든 대조든 배경이든 언제나 뭐예요.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키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좀 긴 설명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황조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뭔지 다 기억하죠. 자 잠깐 바깥으로 나갔다 오니까 황조가를 공부했었는지 안했었는지 모르고 멍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이 강의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좀 선생님이 말을 빠르게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또 다시 듣고 또 다시 듣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빨리 지나간다고 해서 조바심 낼 필요가 없고요. 다시 한번 듣고 반복 학습만큼 좋은 학습이 없기 때문에 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읍사 들어가 볼까요. 자 백제의 유일한 노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정읍사라는 노래입니다. 자 그럼 정읍사 행상인의 아내가 불렀다 그랬는데 이것도 배경설화가 있어요. 정읍이라는 곳에 남편이 행상 장사를 떠나가지고 아내가 그를 애타게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되었다는 망부석. 망부석 뭔지 알죠. 망부석.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 자 후대 작품으로 보면 이 망부석서라고 연관이 있는 작품이 초혼이라는 작품이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현대시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앞으로 공부하게 될 사람도 있을 텐데요. 초혼이라는 작품에도 나옵니다. 망부석이라는 게. 자 그런데 이 망부석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되었다. 그 돌이 됐다라는 것은 그 기다림. 그 기다림의 정서가. 스펠링이 틀렸네요. 기다림. 자 기다림. 기다림의 정서가 얼마나 크냐. 그것을 응축한 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혹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어떤 희망 기대감 때문에 저버리지 못하고 그곳에 계속 있게 되고 완전히 돌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어때요. 한문으로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후대에 이게 궁중에서 불리워지기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걸 남녀상열지사라고 해서 부를 수 없게 금지시키게 됩니다. 금지시키게 되는 것은 뭐 당연히 남녀상열지사 뭔지 알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서로 좋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그래서 버리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이게 어떤 임금을 어떤 기리는 마음과 매기다 있다 그래가지고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과 매기다 있다 해가지고 궁중에서 불리워지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건 뭐 배경에 대한 얘기고요. 달아 달림이시오 높이곰 도다샤 높이 높이 도다샤 높이 높이 곰. 곰이라는 건 이건 뭐 강세 전미사라 그럽니다. 강세 전미사. 뭐 이런 거는 뭐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설명하는 것은 강세 더욱더 강조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해석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높이 높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달림이시오 높이 높이 돋아서 뭐 요건 하는 뭐 당연히 존칭 존칭 혹격인데 존칭이다. 뭐 이런 건 문법적인 사항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달림이시오 높이 높이 떠서 돋아서 여기야 멀리 멀리 비추어 주세요. 자 그래서 달이 높이 떠서 멀리 비추게 해달라 비춰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높이 수직적인 상승과 수평적인 확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높이 떠서 멀리 왜 비추라고 하는지 우리가 찾아가 봐야 되겠고요. 여기 후렴구가 있습니다. 어기어경들이 아으 나롱들이 일정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후렴구는 아닙니다만 고려소교 같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거를 백제 노래 요거를 고려소교가 아니냐라고 뭐 의심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달아 높이 멀리 어떻게 떠라 왜 임의 안전을 기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뒤엔 연을 읽어봐야 뒤에 부분을 읽어봐야 요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연 구분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후렴구를 가지고 선생님이 뭐 연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 다른 기원의 대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기원을 하고 있죠. 높이 멀리 높이 떠서 멀리 비춰주세요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왠지는 뒤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기원의 대상. 자 기원의 대상이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뭐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무슨 노래의 무엇. 그렇죠. 구지가의 거북이 되겠습니다. 거북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내놓아라 기원의 대상. 그 기원을 들어줄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저제네라신가요. 저작거리에 계신가요. 계신가요. 어기야 진데랄 디뎌올새라. 아 진곳을 디딜까봐 리을새라. 이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을새라 나오면 이거 현대도 쓰이는 거예요. 행여 다칠새라. 뭐뭐 할새라. 뭐뭐 할까 걱정이다. 뭐뭐 할까 두렵다라고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죠. 두렵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만인지 알죠. 자 그래서 이거 나오면 이렇게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자주 나오는 구절이니까 잊지 마시고요. 아 진곳을 디딜까봐 두렵습니다. 자 이거 어때요. 부정적인 시어라는 거 여러분들 쉽게 알 수가 있죠. 내가 걱정스러운 것. 자 디디다의 주체는 당연히 누가. 그렇죠. 님이 되겠습니다. 님이 진곳을 디딜까봐 두려워요. 님은 어디인데요. 저작거리. 장터에 가 있습니다. 신분이 나타나죠. 자 그런데 이 진대하고 대립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어가 여기 존재하고 있네요. 뭐예요. 그렇죠. 밝음의 이미지와 어둠의 이미지가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 두 개의 시어가 대립된다는 거. 내신 시험 같은데 잘 나오니까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부분 정리해보면 나의 이미 고난에 처할까봐 두렵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연이었어요. 됐죠. 자 어느에다 놓으십시오. 어느 곳에 놓으십시오. 어느 곳에나 놓으십시오. 뭘 놓으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행상인인 것으로 봐서 짐을 놓으라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어기야 내가 가는데 점그랄새라. 내가 가는 곳에 점그랄새라. 이거 뭐예요. 어둠이 끼칠까봐 리을새라.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는요. 나 시적하자 자신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임을 얘기도 하고 합해서 우리를 얘기하기도 한다. 어떤 것으로 해석할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정의를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가는 길에 내가 가는 길에 어둠이 끼칠까봐 두려워요. 어기야 어경돌이 아으다롱리리 후렴구 그대로 반복이 되고요. 자 우리 혹은 임과 내가 가는 미래에 고난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됐죠.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달림이시오 높이 그리고 멀리 비춰주세요. 왜냐하면 저작거리에 내 님이 계시거든요. 혹시나 내 님이 저작거리에 가 계신가요. 그 님은 진대를 드릴까 봐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멀리 비춰주세요 달림. 어느 곳에나 짐을 놓고 좀 쉬시지요 님이시오. 우리가 가는 길에 어둠이 끼칠까봐 두려워요. 빨리 제대로 정상 뭐 그 성한 몸으로 사과한다고 돌아와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진대라는 것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님에게 있어서 고난 시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장사꾼 외지에 떠돌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닥칠 수 있는 시련. 뭐가 있겠습니까. 뭐 사기를 당하는 것. 뭐 강도를 만나서 두드려 맞고 뭐 돈 뺏기고 이런 것. 또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는 것. 기생한테 빠져가지고 번 돈 다 날리고 돌아오지 못하고 그 짓골대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무슨 베비장잔 뭐 이런 스토리 비슷하게.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상일지사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부딪히는 것은 일단 해석의 문제일 거예요. 그러나 얘를 소리내서 읽어보면 현대어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형식상의 특징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후렴구를 빼버리면요. 전체가 3장의 구조입니다. 1장, 2장, 3장. 그렇죠. 그리고 각 장마다 두 행으로 되어 있어요. 즉 두 개의 구절로 되어 있죠. 그럼 전체를 합하면 1, 2, 3, 4, 5, 6 이렇게 되죠. 즉 3장의 6구의 구조다 이런 얘기입니다. 3장 6구 하니까 떠오르는 장르가 있죠. 바로 시조죠.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적인 장르, 우리의 장르 중에 시조는 지금까지도 창작되고 있는 이 시조는 동양삼국에서 나타나지 않고 우리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뿌리는 어디 있었느냐? 바로 백제가요. 유력에 전해지는 백제의 노래인 정읍사에부터 그 뿌리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후대의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19채 향가에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시조까지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19채 향가를 언급할 때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시조라는 것이 참 독특한 장르여서 일제치하에서 일본인들이 얘들은 이게 뭐냐? 어디서 온 거냐? 얘네들이 스스로 만들 능력은 없을 텐데 조선인들이 그렇다면 이건 중국의 한시 형태에서 변형을 시켜서 가져온 걸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죠. 그런데 후대에 독립이 되고 난 후대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 작품을 솜송히 따져보니까 이 백제가요부터 이미 이런 3장 6구의 구조를 우리는 좋아했었다. 완결된 형태로서 즐겨서 사용했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자생적인 장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정읍사하고 황조가하고 두 개의 작품을 한번 같이 공부를